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의 극적 합의를 이뤄서 설 연휴 전에 택배대란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상적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보시죠. 얼마 전까지 택배노사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함께 모여서 협상을 진행했잖아요. 한동안 난항을 겪었다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택배회사, 택배노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끊임없이 막판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동안 협상 타결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는 택배 갈등의 주요 쟁점이었던 택배 분류 작업을 누가 책임질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까대기라고 불리는 물류 창고에서 택배 물량을 골라내는 분류 업무에 택배사들과 택배노조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었던 거죠. 이 때문에 택배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를 비롯한 과로사 방지 대책과 우체국 단체 협약 문제가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투표를 거쳐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성명까지 냈는데요. 하지만 지난 21일 정부가 낸 중재안에 노사가 최종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진 중재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일단 합의안에서 가장 주목할 건 논란이 됐던 분류 작업 업무는 이제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건데요. 분류 작업 비용은 택배사가 내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대리점과 협의를 해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택배기사에게 분류 작업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방안도 넣었죠. 네, 그렇지 않아도 분류 작업 비용을 대리점과 분담하게 되면 택배기사에게도 그 부담이 갈 수 있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는데 다행히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택배사는 분류 작업 설비에 대한 자동화를 추진하고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에 투입이 되면 분류 인력에 투입되는 기존의 비용을 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가 주 6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심야 배송은 오후 9시까지 제한하지만 명절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배송 물량이 줄어들어서 택배기사의 수입이 감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택배비와 택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를 하고 6월 정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동안 사회적인 문제로도 지적이 되었던 택배기사의 처우 문제도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은 택배비와 과도한 배송 경쟁은 택배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택배기사의 인재 사고까지 겹치면서 택배기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서 2범과 같은 극적인 합의가 도출된 거죠. 네, 장기간 개선되지 않았던 택배기사의 근로환경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개선의 조짐이 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택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택배비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19년 택배단가는 박스당 평균 2,269원이었는데요. 해외 선진국과 비교를 하면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 페덱스는 8달러 90센트, 우리 돈으로 1만 88원 정도고, UPS는 8달러 60센트로 우리 돈 약 9,750원 정도인데요. 일본의 야마토 익스프레스는 676엔, 약 7,353원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택배비는 훨씬 낮다고 보니 택배회사의 영업이익률도 평균 2%에서 3%에 불과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해 코로나 특수를 누린 상황에서도 택배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5% 내외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 분류 작업에 추가로 비용이 투입이 되면 택배비는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소비자 입장에선 다소 아쉬울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택배비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편인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양해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우려는 이로 인해 택배기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배송 속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차등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택배산업에도 앞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한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택배산업에도 다양한 변화가 불어올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에게는 더 나은 작업 환경이, 고객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 기대가 되는데요. 명과 암이 존재했던 택배산업에서 이제 밝은 부분만 보일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김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